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배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상반된 두 사람의 기막힌 돈거가 기막힌 돈거가 시작이 됐어요. 진짜 오랜만에 미스에서 다시 뵙게 된 아 네 뭐지 오즈인 님에서 한 미스 역으로 나왔습니다. 이따가 정식으로 할 거예요. 한번 보여주세요. 사장만 보여주세요. 지금 왜냐면 시청자분들이 끼입 준비하고 있거든요. 한번 끼워볼게요. 자 니가. 야 뉴스 프롬을 다 보게 되는구나 저는 여기서 내 각도에서 안 보이는구나 저거 아 저거 있는구나 니 각도에서 보이네 저는 있는데 안 보이길래 되게 잘 하신다고 아 내 각도에서 안 보이는구나 아니요 프롬 없었어 보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니? 보고 있으면 더 잘 해야 돼 내가 5점을 쥔는데 10점을 가져왔으니까 10점이죠. 아이디에 줘. 나나가 아 괜찮다. 밥은 먹고 다니자. 성남시 같은 것 같아요. 우리가 성남에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게 아직도 그것은 또 보인다. 자기야. 저자들에만 안 돼. 뭘 자꾸 물어봐요? 어때요? 제가 너무 좀 한 가지가. 나는 여기다. 나는 지금 로코다 로맨스 패치다. 자 갑니다. 왕은 내가 될 테니 그대는 왕비를 하시오. 민기 씨 있는 거를 двой Memo 그러면 민기 씨가 약 488은 어디서? 한번만 해주세요 하트 얘기에 한번 해주세요 자 레디 액션 그냥 488은 어디? 저는 모르겠어요 다시 하는 것 같네 눈빛이 나쁘지 않았어 왜냐면 좀 더 도라해 좀 더 도라해 마이크만 안치게 머리만 좀 해주시고요 갑니다 민규씨 대사 들어갑니다 488원 넣으세요 로맨스 맞아요? 기억 30 야 488원 넣지 어? 나 번호 바뀌었는데 내 목소리만 주면 또 안해? 역시 사랑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되겠는데 여러분 시간이랑 상관없는 거 아시죠? 아 시간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줬어 역시 사랑해 네 제가 3월달에 이제 방송을 하는데 아마 좀 샌다 독특한 드라마가 없으실 거 없나요? 오늘 모든 분들이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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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맙게 해주세요 고맙게 해주세요 고맙게 해주세요 고맙게 해주세요 고맙게 해주세요 고맙게 해주세요 고맙게 해보세요 저도 잘해 고맙게 해주세요 MBC 드라마 우주희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